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직접 체험하며 느껴보는 사회복지 매뉴얼 교육 희망의 씨앗이 있었습니다. 유아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매뉴얼 교육 희망의 씨앗. 클리셔를 타고 또 끌어보며 지체 장애인의 불편함을 몸소 느껴봅니다. 흰 지팡이 의지에 걷는 시각장애 체험. 점차판으로 이름도 써보는데요. 헤드폰을 끼고 청각장애 체험도 해봤습니다. 이런 장애 체험과 봉사 체험으로 아이들은 스스로 사회복지 정신을 채득하게 되는데요. 체험 자체가 즐거운 어린이들은 장애에 대한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몸이 안 보일 때 현상 보도가 더 좋아질 거예요. 장애에 대한 체험뿐 아니라 장애우를 돕는 경험 역시 희망의 씨앗의 주된 목적인데요. 우리가 평상시 이런 체험으로서는 밖에는 장애인이나 좋은 시간이 흘리거나 다르거나 그런 친구들 보더라도 저 아이는 우리랑 달라 하고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돌아가서 말로 돌아가고 내가 먼저 받아가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우리 부어신는 걸 친구들이 스스로 알고 그렇게 실행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시간을 볼 수 있습니다. 희망의 씨앗은 11월까지 계속됐는데요. 정성껏 뿌린 복질한 씨앗이 우리 사회의 희망으로 무럭무럭 자라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